오늘은 맛있는 족발을 포장해서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탄연동 탄연이지구 쪽에 작년쯤 오픈한 마왕족발 탄연점이 있어서 처음으로 방문해 봤습니다. 마왕족발은 본점이 부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곳은 체인점이고 탄연점입니다. 마왕족발, 족발을 오븐에 4번 구운 레어급 족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탄연동에는 모텔 많이 있는 쪽에 위치해 있고 주차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고 쉬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 포장 배달 다 되는 곳이고요. 일단은 근처 모텔에서 전화 주문하면 배달비 없이 이처로 할인까지 된다고 합니다. 최우수 가맹점이네요.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요. 테이블석이랑 원형 테이블석이 적당히 있는 곳이고 내부 깔끔하니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여튼 오픈 시간쯤 방문해서 포장 주문하였고요. 메뉴판 보시겠는데요. 메뉴들, 족발 메뉴들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 세트 메뉴도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도 좀 다양하게 있어서 족발이랑 함께 주문하기 좋고요. 저는 마왕 세트를 하여튼 주문해서 포장해서 받아갔습니다. 원산지 표시 잘 되어 있는데요. 족발이 국내산이 아니라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식당에서 먹으면 셀프바이 따로 있어서 셀프바에서 필요한 것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15분,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족발 포장된 거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포장 쇼핑백 깔끔하고요. 바로 물건들 꺼내줬습니다. 마왕 세트 대자. 이 마왕 통구이랑 족발 볶음밥을 사이드 메뉴로 선택을 하였고요. 일단 일회용품까지 다 잘 챙겨주셨습니다. 일단 콜라 PT 큰 걸로 주셨고 요구르트까지 주시는 거 되게 세심한 것 같고요. 일단 족발은 뜯기 전에 한번 뒤집어서 뜯더라고요. 해서 한번 뒤집어주고 잘 열어줬습니다. 되게 마왕 족발 세트. 하여튼 마왕 세트 대자. 되게 보기 좋은 것 같고요. 양도 넉넉해 보입니다. 상추랑 깻잎이랑 고추랑 새우젓까지 해서 다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은 마늘이랑 족발이랑 같이 먹기 좋게끔 이것저것 다 챙겨주셨고요. 하여튼 같이 먹기 괜찮았고. 족발 메뉴, 이 마왕 세트 대자에서 사이드 메뉴 하나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족발 볶음밥을 선택하였고요. 족발 볶음밥은 되게 이날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그런 족발 볶음밥이었는데요. 족발도 조금 들어가 있고 이 소스를 뭘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맛도 있고 묘하게 되게 맛있는 그런 볶음밥이었습니다. 누구나 좋아할 것 같다는 볶음밥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아이들도 맛있게 잘 먹었고 되게 괜찮다는 생각 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이 마왕 족발인 마왕 통구이를 보겠습니다. 마왕 통구이고요. 일단은 몇 끼 선택 가능해서 저는 중간맛 정도로 선택을 하였고 당면도 많이 있고 족발도 대자 사이즈가 꽤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족발은 또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소스 잘 섞이게끔 뜯기 전에 한번 섞어서 뜯어줬는데요. 일단은 이 당면부터 한번 먹어줬습니다. 당면, 몇 끼 정도를 한 중간맛, 소스를 중간맛 정도로 선택을 하였는데 꽤 좀 맵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스, 당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스가 잘 묻어 있으니까 좀 먹을수록 매운맛이 좀 더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족발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이 훨씬 더 덜했습니다. 하여튼 족발만 먹으면은 몇 끼를 제일 매운맛으로 주문해도 되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이 족발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잘 삶아줬고 느끼하지도 않고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족발 하여튼 양도 되게 넉넉하다는 생각 들었고 이날 마왕 세트 대자 포장해와서 4인 가족 다 먹지 못하고 하여튼 조금 남겨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먹었고요. 쌈 싸서 먹는 것도 되게 괜찮고 은근히 소스가 또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족발 볶음밥도 먹고 이 마왕 족발까지 통구기까지 먹으니까 약간 좀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먹기는 좀 힘든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약간 좀 질리듯한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족발 자체는 되게 맛있게 좀 잘 먹을 수 있었고요. 후식으로 요구르트까지 있어서 좀 입가심하게 좋았습니다. 마왕 족발 탄연전 처음으로 방문해 봤고요. 하여튼 마왕 족발 자체를 처음 방문해 봤는데 좀 평상시 먹는 족발과는 다른 색다른 족발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되게 좀 장점이고 매력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매장에서 먹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요. 다음에는 제일 매운맛으로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